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날인 오늘 한인들은 청장년층에 참여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절반이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로 정부 혜택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흘째 아프간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미군은 알카에다 잔당 소탕을 위해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뉴스는 FDA 관련 검사는 FDA가 인정하는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있어 온 한국자동차그룹 개성있고 고급 양복은 주류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하이소사이어티 포근한 소파에 편안한 마음, 가직소파의 집 동남아 관광 매주 떠나는 서울행 비행기표 가장 싼 한인관광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3월 5일 화요일 밤 KT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포함해 주 상하원 의원 등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오늘 LA 카운틴의 4,8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한인들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청장년층이 참여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취재의 한규방 기자입니다. 한인타운의 한 투표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지지하려 했던 후보는 이 사람이 맞는지 서로에게 물어가며 신중하게 투표합니다. 가슴에 달아준 스티커 하나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인들은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후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인타운에 경찰서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신설되는 경찰 이것 때문에 오늘 아주 관심이 큽니다. 한국 사람이 여기 지금 많이 살지만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경찰서가 신설되는 것이 제일 희망입니다. 오늘 선거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노인 아파트에 마련된 투표소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이 없음에도 한 표를 행사하겠다며 노인들이 몰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거는 정오까지 겨우 15% 정도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저녁이 되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한인타운에 마련된 대부분의 투표소에는 오후 늦게까지 단지 20여 명 정도의 중년층 유권자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돼 아직까지 선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노령층이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인타운에서 KTN 뉴스 한규방입니다. 선출공직자의 정당별 후보를 뽑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엘토로 해변기지를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주민발의안 W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700에이커에 달하는 이 부지를 카운티 공직자들은 국제공항으로 사용하기를 바란 대비에 일부 주민들은 공원과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를 바래 오랫동안 청문회와 법정 소송 등으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지지하고 있는 주 하원 의원의 임기 연장을 규정한 바리안 45호와 한인타운 경찰서 건리반인 바리안 Q도 LA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인 청소년 회관 KYC씨가 한인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조사한 결과 한인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LA 한국의 날 축제 당시 13살에서 19살 사이의 한인 청소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흡연 실태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23%가 상습 흡연자로 나타났습니다.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수는 42%였던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하면 오히려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습 흡연자의 감소는 담배 판매 면허제가 실시된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담배 판매 규제가 강화되고 담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담배를 처음 피우기 시작한 나이는 평균 13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살 한인 청소년 가운데 20%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흡연율은 증가했습니다. 또 남학생 가운데 60%가 그리고 여학생 가운데 40%가 담배를 피워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흡연 노출도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흡연 이유로는 친구들의 영향과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담배 구입은 나이가 많은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부모의 담배를 훔친 경우가 많았고 리커나 마켓 그리고 PC방 등에서 직접 구입하는 청소년도 많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 규제 강화는 물론 부모와 주위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계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T 뉴스 안수인입니다. 미국은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을 비롯한 유럽과 러시아 등의 수입 철강에 8%에서 3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송홍 외교통상정관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무역 거래국인 유럽연합과 러시아도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공공복지 혜택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지장을 준다는 잘못된 정보로 이민자들이 기피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국가 LL 카운티 공공복지센터 그리고 아태 법률센터는 오늘 아태계 이민자들이 공공복지 혜택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각종 의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CLA 의료보험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LL 카운티에 사는 25만 명의 한인 가운데 45%가 의료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SSI와 캐피, 칼웍스, 일반 보조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등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 혜택을 받는 사람만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복지국 관계자는 임산부와 21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나 저렴한 비용의 의료 혜택과 푸드 스탬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이 모국어로 공공복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화 서비스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1800-557-5351입니다. 관계자들은 한인 이민자들이 한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정부 의료 보조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 뉴스 허정훈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한인타운의 웨스트 모얼랜드와 리워드에서 수발의 총격을 받은 라칭계 청년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개인 관련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현장에서 도주한 짧은 머리에 검은색 자켓을 입은 30대 중반의 라칭계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을만디와 칠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지난 1일 22살의 안혜미 씨가 자살했습니다. 안 씨 친구들은 안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체류 신분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자살 현장에서 유서나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해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탈란한 역사의 감동이 살아 숨쉬는 유럽, 아주관광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 유럽에 걸쳐 진한 감동을 엮어가는 아주관광의 유럽여행, 바로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꿈과 낭만 그리고 예술이 살아 숨쉬는 유럽, 아주관광과 함께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국자동차그룹이 달려온 지난 세월은 한인사회의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한국자동차, 범원시보레이뷰이, 하우스오브기아, 가든그로브기아, L.A.C.T. 현대, 가든그로브현대.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한국자동차그룹은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와 정성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발에서 시작됩니다. 구름이를 걷는 듯한 편안함. 발의 건강은 모든 건강의 첫걸음이죠. 각종 사고와 질병, 피눈, 평발, 당뇨에서는 발의 합병증, 발의 모든 것을 심정욱 발닥터와 상의하십시오. 건강하고 편안한 발, 아름다운 발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심정욱 발목 전문의 미국은 오늘 아프가...